테슬라가 올해 1월부터 10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 80개국에서 등록된 전기차 수가 총 453만 6천대, 작년에는 324만 4천대였습니다. 작년 324만 4천대 대비 현재 453만 6천대, 4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특히 전기차 시장만큼은 중국의 시장이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 자체가 너무나 커서 전기차 시장만큼은 중국을 제외한 자료들이 이렇게 전세계 전체 일대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생산량, 판매량,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시장 규모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일부 국내 언론 보도하는 단판의 결과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61.3%에 달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연평균 성장률이 61.3%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가 없어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 예상, 이것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과 함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 이렇게 변화 중이라는 것에 다임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전기차 97만 3천대를 인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 약 50% 가까이 증가한 규모예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은 2020년 1월부터 10월 20.1% 23년도 올해는 1월부터 10월이 21.4%로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포스바겐, 아우디, 이런 포스바겐 그룹 전년 동기 대비 44만 4천대 그래서 38.7% 증가한 61만 6천대를 판매했어요. 작년에가 44만 4천대, 올해는 61만 6천대 그러면서 점유율 13.6%로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97만 3천대, 포스바겐이 61만 6천대, 테슬라의 포스바겐의 점유율이 각각 21.4%, 13.6%, 1등, 2등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기간에 후조, 지프, 피아트 등에 이 속한 스테란티스 그룹이 27.3% 증가한 47만 7천대, 판매량으로 3위, 점유율이 10.5%를 기록했습니다. 4위가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예요.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47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5위는 BMW 현대차, 기아, BMW의 올해 1월부터 10월 점유율이 각각 10.4%, 7.3%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전년 동기보다 51.7% 증가한 54만 9천대의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였어요. 판매량이 아니라 시장 성장률, 작년 대비 시장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그걸 보면 아시아 지역이 전년 동기보다 51.7%,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게 아시아예요. 같은 기간 북미 지역은 51.1%, 유럽 지역은 30.1% 증가했어요. 현재 전기차, 세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세계 반 이상이니까. 2022년 작년만 해도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53%를 중국이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23년, 올해는 아직 12월 말까지 집계는 안 나왔지만 60% 가까워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올해 자동차 수출이 500만대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전기차 비중이 약 40%대에 달할 정도로 전기차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전기차가 아니라면, 내연기 카사라면 중국산 자동차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기차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화웨이 그룹 산하에 화웨이 디지털에너지 유한공사의 허우진 룡 회장이 내년에 중국 340여개 도시에 도시가 340여개, 어마어마하죠? 이 도시의 10만개 이상의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우진 룡 회장은 길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고품질 충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글로벌 인식 공유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환을 하면서 교통망의 전동화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의 핵심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편한 충전,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충전이 취약하죠? 낮은 가성비가 신에너지차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기가 도시의 반경 1, 2km 이내마다 들어서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설치되면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예는 5분 충전으로 2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효율, 고전압, 전기구동 플랫폼 드라이브원 양산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충전 시간을 계속 단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올해 연간 판매는 850만대에 달해서 시장 침투율, 이 점유율이 3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래 배터리 시장이 우리나라의 NCM과 중국의 LFP 배터리 중에서 우리나라의 MCM만 살아남고 LFP 배터리는 사라진다든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두 나라 중 배터리 생산 국가 우리나라가 중국이 있는데 두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남고 중국 배터리 산업은 몰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배터리 사양이 NCM이 남고 LFP는 없어져 또 우리나라 중국 중에 한 나라만 남고 한 나라는 없어져 그게 아니라 아파트도 10여 평형, 20여 평형 소형 평수가 있고 40평 이상의 대형 평수가 공존을 하듯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듯이 자중차도 1억 이상의 고급차가 있고 소형차, 경차가 공존을 하듯이 배터리의 성능과 기술의 차이를 떠나서 배터리도 NCM과 LFP 배터리가 함께 성장을 해나갈 것이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세계적인 두 나라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든 간에 돈이 생기는 대로 특히 개별 종목단에 안전한 이대프 종목에 꾸준히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미래를 본다면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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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